퇴퇴퇴 흠, 귀찮게 끌지 말지 흠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이리로 와 흠, 귀찮게 끌지 말지 어라?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마지막 기회에요 지금을 놓치면 이리로 안 될 것 같은 감이 느껴져요 흠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흠 흠 흠 귀찮게 끌지 말지 흠 흠 흠 나 흠 흠 흠 흠 이거 상어는 일촉즉발이요 언제까지고 이어질 리 없으니 강가로 보이는게 좋겠소 상어는 일촉즉발이요 언제까지고 이어질 리 없으니 강가로 보이는게 좋겠소 상어는 일촉즉발이요 빨리 해치고 그냥 가죠 뭔가 싸한데 하아 이게 이번 론으로 트위슈는 마지막 숨이 될지도 음.. 귀찮게 끌지 말지 음.. 귀찮게 끌지 말지 음.. 귀찮게 끌지 말지 음.. 귀찮게 끌지 말지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상황은 일족적 발효 언제까지고 이어질 리 없으니 강단을 보이는 게 좋겠소 이리로 구압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상황은 일족적 발효 언제까지고 이어질 리 없으니 강단을 보이는 게 좋겠소 이리로 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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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압 쟤 구압 yes 샵 vill 구압 구압 тысяч 음.. 귀찮게 끌지 말지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재미없었네요 그다지 강한 놈들도 아니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then